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이제 여로심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로심볼 1213개가 있는데요 아 올리려면은 원래 갖고있던 심볼을 버려야 되는데요 현재수궁 700이죠 그럼 이렇게 되돌립니다 그럼 이제 장착이 되는거죠 장착을 해줬는데 그럼 700만 이었죠 매소가 54억 9천 5백 아 많이 갈라갔네 54억 9천 5백 한 9억 8 9억 정도 썼나 아 마이 미스트 에크 이게 바로 6개까지 늘어나야되는데 말이지 1,2,3,4,5,6 여기까지 난리났단 얘기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